자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프라이데이 나잇 펑캠 자 지난번 SCP 모드 즐겨봤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FNF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드들이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그중에 아주 추격적인 모드로 발견했어요 Among Us 임포스터 모드 한번 즐겨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스토리를 진행해볼까요? 원래 제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만 만나봤었는데 중간에 뺀 스테이지가 있어요 스프키먼스 태국들과 왜 레페트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래퍼 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게임 볼때는 좀 쉬워보였거든요 근데 이 게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임이에요 이게 뭐 구조가 단수할때는 쉬운데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노트가 많아지면 헷갈리거든요 아 잠깐만 잠깐만 얘 노래 좀 잘 들어봐야겠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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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은근히 약간 할로윈 노래 같거든요. 배경도 할로윈이라 그런지 그 배경에 맞춰서 딱 잘 멜로디를 구성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미스테리한 상황. 오케이. 한 곡은 끝났나 이렇게? 자 다음 해골을 박살낼 필살기가 있나요 또? 어떤 노래든 상관없다. 다 들어와. 오 이 자식 이제 본실력 드러내는구만. 안돼. 어 밀리기 시작한다. 아 수프키먼스. 생긴건 해골이지만. 실력은 뭐 거의 진짜 지옥에서 온 악마의 랩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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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돼. 오 와 이거 엇박두 타고 미쳤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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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센데? 이거는 뭐.. 통과만 했지 사실상 랩 실력은 제가 발렸어요 이번 판은 어쨌든 게임이 깼으니까 자 다음은 피코라는 녀석을 만나볼 건데 왜 머신건을 들고 있는? 총을 들고 있는 이유 무려 저를 암살하려고 온 암살입니다 근데 이 암살자 왜 누가 보냈냐 여친 아빠가 보냈거든요 근데 이.. 여친 아빠가 암살자를 보낸 이유 남친과 여친이 사귀는 걸 막으려는게 아니라 자기가 진게 분해서 쪽팔려가지고 저를 없애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이.. 아버님 실력으로 지셨으면 그렇게 추하면 안되죠 암살자와의 배틀 가봅시다 출발! 오 비트 좋아! 저ck 나.. 저는 난이도 쉽다 youtube 피코라는TON 중점이네요 약간 생긴거랑 다르게 목소리가 묵직 그 자체야 오히려 지금 남친 주인공이 굉장히 하이톤이죠 어떻게보면 목소리가 약간 안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워낙 중점이라 피코는 별거 아니네 더 센거 갖고와 슬슬 템포를 올리는 피코인데요 첫번째 노래는 워밍웜이었나요? 이 게임은 이게 딱 누를 때 딱 그 뭔가 정확하게 안맞 느낌이라 진짜 약간 박자감이 있어야지 좀 잘할 것 같아 이 게임은 와 찢었다 자 마지막 템포인가요? 들어와 이건...무슨 노래지? 장르가 약간 트랩 같기도 한데? 야 피콧 목소리 묵직한거 봐 그 와중에 남친은 목소리가 너무 자벼워 오히려 약간 피콧 목소리 듣다가 들으면 여자 목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아니요? 오케이 렛츠기릿 가보자 오오 신들린 랩핑 피코의 필삭 이어집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이정도에 쿨하지 않죠 바로 맞받아칩니다 자 오 오 오케이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if 저를 죽이러 온 암살잘치고는 도 Makow yep 지금 Ruby 피코의 정체 정말 정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는 이 포스터였습니다 샤 하고 여기 근데 난 진정 자 인포랑 맞장쓰는거 실화가 싶네요 이거 와 저 총과 칼이 왔다갔다 하는 무빙 보세요 와 근데 하드모드도 할만한데 피커는 아냐 나 이거 이거 F&B 쟤는 있는거 아냐? 말하자마자 오디오 틀리는 수준 임포스터의 랩핑 이것이 바로 세보타지 랩핑이다 아 그래도 썰었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세요? 임포스터 컷 야 이거 게이지 자체도 임포로 바뀌어버리는구만 이건 좀 잘 그렇다 근데 임포 사실 피코가 임포인거 안들어내고 저를 컷하려고 했지만 너무 완벽하게 발린 탓에 참을 수 없었나봐요 오 잠깐만 어렵다 오케이 오케이 템포 올리냐? 이리와봐 나도 간다 아 아 아 아 아 게임 재밌어 이거 근데 진짜 제가 레드게임 굉장히 오랜만에 하라는거라 그런지 노래도 좋고 아 이거 비트가 맘에 들어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조금만 어 조금만 헷갈린다 어이 막판에 추격 들어오나 역시 그냥 인포가 아니구만 아 킬스킬로다가 저를 확실히 죽이려고 하나봐요 랩까지 잘하는 인포스터라 이거 좀 웃긴데 와 이번엔 비등비등했다 자 최후의 결정 가보자 인포스터 인포피코 덤벼 왓고 지금부터 내가 랩을 시작한다 넌 죽었어 와우 현란한 랩핑 스킬을 보여주는 인포인데요 오케이 오히려 마지막은 깔끔하게 보내버리는 느낌으로 따가 오 온다 큰거 왔다 이것이 바로 모읍 랩핑 숨참다 방침하면 안되겠어요 요 요 요 들어와라 짜식아 뿌 뿌 뿌 뿌 뿌 컷 컷 컷 임포스터 컷 오 지리는 랩핑이었다 아 오늘 그냥 관객석이고 나발이고 전부 다 찢어버렸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프라이디 나인 팡킨 어몽어스 인포 모드까지 한번 즐겨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또 굉장히 신선한 녀석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신박한 모드 한번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에 좀더 랩실력을 향상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굿빠이 와이요 쌀회 이제 barg ů루 쌀회 쌀회 쌀회